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연령 인구 비중이 30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유소년 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늘어나면서 젊은 층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재작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6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소폭 증가하겠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0년 뒤인 2052년 전체 인구는 4,627만 명으로 지금보다 10%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폭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작년 3,674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71%를 차지했지만 오는 2052년에는 2,380만 명으로 51%까지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습니다. 생산연령 인구 감소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지역은 울산과 경남, 부산, 대구 등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됐고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30년 뒤 생산연령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재작년 898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넘고 2050년 1891만 명으로 정점을 찍는 등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2년 전국의 고령 인구 비율이 40.8%까지 치솟는 가운데 전남과 경북, 강원 등은 65세 이상 비중이 5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과 고령 인구 수를 뜻하는 총 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2년에는 94.4명으로 늘어나는 등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